오케이 혜원이 다시 뭐 어떤 거 배웠어요? 음 너는 상대방의 기분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내 기분이 어떤지 대답하는 거 배웠죠? 그래서 How do you feel? How do you feel? 오케이 그래서 How의 뜻은 음 어떤 그렇지 어떤 또는 어찌 어떻게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일까요? 음 어떻게 오케이 어떤 이런 뜻입니다. 이 뜻이 아니고요 이건 우리말스럽게 쓴 거고요 어떤 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feel의 뜻은 느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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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씨예요?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왜 추워요? 아니 그냥 바람이 없어 한 건데요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? You feel You feel 이건 무슨 뜻일까요? 너는 느끼지 그렇죠 네가 느낀다 그러면 누가 네가 뭐한다 느낀다 누가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얘가 자 자 피일이 하다시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어요? 두 두가 숨어있죠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? 읽어볼까요? You don't feel You don't feel You don't feel 이런 무슨 뜻이겠어요?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게 두 가지 뜻 중에서 어떤 어떤 이란 뜻이니까 대답은 무슨 씨 어떤 그래서 I feel sad I feel sad 그죠 I feel sad 여기에 누가 다 여기 있구요 sad의 뜻은 응 슬픈 슬픈 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 여섯 가지 질문이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그랬더니 슬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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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씨 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 물어봤어요 How did you 그렇죠 여기에 있던 두가 앞으로 prestige 앞으로 나가고 I는 너 로 바뀌고 그 다음에 Feel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 기분이 어떤지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How did you 하고 내 기분이 어떨지 어떤지 얘기할 때는 I feel 뒤에 무슨 씨 너면 내가 어떤 기분이 들어요 라고 얘기하는게 되겠네요 어 How do you feel? How do you feel? 원없이 연습했죠? 그랬더니 I feel hungry I feel hungry 사실 I feel hungry 하고 I am hungry 이거하고 결국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아요? 달라요? 음... 똑같죠 똑같죠? I am hungry 헝그리는 무슨 뜻이에요? 나는 배고프다 그렇죠 배고프다 그럼 I am hungry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How? How? 무슨 동사? 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네요 상대방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을땐 뭐라고 할 수도 있다 How are you? I'm hungry 어때? 난 배고파 How do you feel? I feel hungry 계속 계속 How do you feel? 그랬더니 I feel sleepy I feel sleepy 슬리피의 뜻은 졸린 졸린이니까 무슨 시 어떤 시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슬립의 뜻을 혹시 알까요 잠 잠 잠 잠 잠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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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계속했어 How do you feel? How do you feel? 그랬더니 I feel angry I feel angry I feel thirsty I feel thirsty 피곤한 기분이 되면 피곤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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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feel tired 오우 I feel tired 베리 굿 수고했습니다 쓰기도 잘해주세요 어잉 안녕히가세요 고맙습니다